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은 주간 DH 논문 리뷰 시리즈를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역사 경고로 2023년도에 발표된 강혁헌 선생님 같은데 영어로만 이름 써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선생님의 논문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영어는 영어로 작성된 논문이고 한글 번역은 채치피티를 이용해서 번역되었습니다 왜?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어젯밤에 분석하고자 하는 논문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How Network Analysis and Covered International Networks of Smuggling History Criminals in Nagasaki, Japan, Citical, 1667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채치피티에 따르면 네트워크 분석이 미술 역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밝히다 1670년 일본 나마가사키의 범죄자들이라고 하는 논문이고 작성전은 이제 강혁헌 같아요 정확히 이게 Revised Romanized도 아니고 이제 문교국 옛날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시고 학부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에서 동아시아의 언어 및 운명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출판된 곳은 이제 그 Journal of Cultural Analytics인가? 라고 하는 영문학수지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기대도 많이 했던 논문이기도 하고 또 아쉬움도 있는 논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논문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17세기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무기, 불법 무역, 무기 수출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겠다는 거였고 사료는 이제 나가사키 봉행이라고 하죠 지역 정부의 판견물을 따로 모아서 기록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일본학에서는 범과장, 칸카초라고 하는 사료라고 하는데 이게 1667년부터 1887년이 한 200년 동안의 기록이 다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다시 편찬해서 현대적으로 이제 교감해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 한문사료 원문을 보질 못했어요 좀 확인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설명에 따르면은 여기에 이제 1667년에 이제 그 범죄자들이 이제 소탕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판결의 기록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 그 결과 94명의 가담자들을 분석했는데 거기 가담자들에게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인물, 장소, 그 다음 범법, 사실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분석하셨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1667년에 이 칸카초라고 하는 사료를 통해서 그 쓴 논문들 기준들도 분명히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제에서 보지 못했던 그 인물과 장소를 새로 부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서는 그 이토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되는데 이토가 아니라 이 코모다라는 사람이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 또 하카타랑 나가사키가 주로 범죄자들의 중심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쓰시마가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론이나 연구 분석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범과 장, 한카초라고 하는 그 자료들의 가담된 사건, 가담자 출신을 이제 메타덜이터로 정리를 하시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분석형 그래프를 세 개를 그리시면서 진행하셨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던가 네트워크 방문은 특히 인문학에서 역사학에서 쓰이는 네트워크 방문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일단 뭐 이런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셨다라고 제시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가지 표를 하셨는데 첫째는 이제 그 인물범죄 모드 분석이라고 하는 이 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찍 PT가 번역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적으로 연결된다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이런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리게 결과 나왔고 여기서 흥미롭게 느는 건 뭐냐면은 아까 기존 연구에서 그 나쁜 놈이라고 했던 게 이토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토? 근데 실제로 이 이토라는 사람은 여기 작게 나와 있고 그 실제로 더 디그리 센틀, 그러니까 연결중립성이 높은 사람들은 코모다, 나카소토, 오부야라 그리고 그 위에 이토도 아주 낮은 편은 아니고 타카키, 오길 이런 사람들이 더 역할이 강조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례를 볼 때 그냥 문헌 분석을 봤을 때는 누가 나쁜 놈이다라고 찍은 그 판결론이 있는데 실제로 참여자의 명단의 정보를 분석하다 보면 이런 식의 분석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는 이제 그렇다면 이 범죄들이 이뤄진 장소가 출신 배경이 뭔가를 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출신 배경과 각 인물들을 연결한 것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초록, 오렌지색이 장소 그 다음에 갈색이 사람 그리고 라벨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넓게 말하면 초록색 초록색이 이제 그 장소면 그 다음에 이 브라운 갈색이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측정이 뭐냐면 기존의 하카타나 나가사키가 분명히 이 사람들의 범죄 소굴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붙어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앞서 확인하였던 비교적 중심도에 중심도가 높았던 인물들이 줄여 몰려있던 것은 쓰시마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 나카소토, 코도마는 의도적으로 앞에 결과를 가지고 이 네트워크 분석에 적용을 한 거고 코도모, 옥이, 나카소토와 같이 이제 그 네트워크 분석 중심선에서 높은 인물들이 활동했던 장소가 어딘가 보면은 쓰시마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표 3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범죄와 인물 분석 관계를 분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시각화가 빨리 눈에 안 들어온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명 읽어보면은 이 각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판결물에서 말하는 사건의 연도 그러다 보니까 편의사 이것이 사건, 사건 하나다라고 돼 있는 거고 그 사건에 얽혀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 그림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 실패하고 안밀이를 하지 않은 단톡적인 사건도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뭐 이 두 가지 사건들이 크게 뭉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읽으면서도 조금 그 네트워크나 그림을 통해서는 빨리 이해가 안 되고 텍스트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그 주요 인물이라고 아까 그 첫 번째 그래프에서 나왔던 인물들이 주로 활동한 지역들이나 그 영어성을 생각하면은 여기 스시마가 다시 강조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점에서는 이거를 그냥 말로 풀어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걸 구태 네트워크 그림을 그렸던 보이고 그림을 그렸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뭐냐 이제 그 그종의 학자들은 이토 코자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코다모 카자 에몬이라고 하는 사람 플러스 그 아까 대여섯 명 정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활동한 지역은 하카타와 나가사키가 아니라 실제로 스시마에서 이뤄진 것이다 라고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와 인물 관계도 세 번째 모드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게 조금 전달력이 좀 아쉬웠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고 분석 방법은 이런데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저는 그래도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인문학자의 통찰력이 들어간 그런 의미가 생각했으니까 약간 어쩌면 저처럼 이제 역사를 하고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배운 사람이고 비슷하게 미국식의 훈련을 받아서 제가 익숙해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어쨌든 그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못지않게 역사학자가 과거에 일어난 현상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는 의문 그 의문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그 이뤄지는 그 설명 자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숙한 그러니까 그리고 인문학자의 미국 적어도 미국의 역사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의 글이라는 생각이 느껴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연구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부각하고 거기에 대한 그 해결책을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말로 풀었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왜 이토라고 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이토가 초기에 투자자였고 또 하필이면 조사에 이루어진 나가사키의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유명한 상인이었기 때문에 나가사키 정부 입장에서는 이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때려받기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투자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징성도 있고 유명한 상인이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었다라는 그런 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마침집도 있으니까 거기서 그 압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토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게 그 당시 쓰이는 판견문이었고 그 이후에 학자들도 거기에 그 설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판견문의 여러 가지 이름과 지금 보면 메타데이터로 보이시는 정보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보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다른 얘기가 나온 것까지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 왜 이토가 아니고 코모다라고 하는 일물들의 중립성이 강조되느냐에 대해서 본인의 설명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토는 투자자 그 다음에 상업자라 이제 그 사업의 중심지는 파카타랑 나가사키가 맞는데 실제로 이런 불법 거래가 이루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수성과 그 거래가 많았지만 쓰시마 주변에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쓰시마에 기반을 둔 코모다로 중심하는 인물들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네트워크 분석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챕터 한 장을 통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예상되는 반론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는 인터내셔널 스머글링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국제적인 그 밀무역의 형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본의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기존의 영어에 따르면 이것이 사실 조선의 뭐 부산이나 이런 데 관료들까지 그 연관된 국제적인 그 밀무역의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가보다 하세요 저도 이 시기에 이렇게까지 자세히 물러서 그런가보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조선 측의 기록은 이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았냐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일 간편한 실제 핑계는 시간이 없어서 오래 걸려서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어떤 말씀하시냐 한코초라고 하는 사례가 쓰여진 방식으로 나오는 메타데이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견될 만한 데이터를 조선 측에서 사료를 찾을 하면 그렇게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조선왕조 실력이나 뭐 각종 문화사료들에게 여기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한코초에서 사료되는 그런 출신이나 배경이나 같이 동업한 방식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호환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연구에서 그 조선 쪽의 자료는 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연결중지성이라는 거에서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중지성은 갈 수 있을 때 저도 이제 발표하고 옛날에 힐다 선생님한테 지적받은 거지만 보통 아이견백터 중지성은 많이 가지 않느냐 단순히 선만 연결된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이 어쨌든 더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더 중요한 의미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작고 상대적으로 오류와 편견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는 그 연결중지성의 그 robustness 이거를 강인함 그러니까 그 잘못된 데이터가 돼도 그 수치가 들 흔들린다는 거라고 본인이 주장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는 연결중지성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관해서 어떤 다른 논문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그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대한 분석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그래프거든요 약간 라이언 왠엔하고 세바스텔 아넷라는 사람이 The measure of the archive, the robustness of network analysis in modern early modern correspondence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정보가 랜덤한 정보가 들어가고 빠질 때 이제 그 디그리가 얼만큼 바뀌냐에 따라서 했을 때 그냥 그 그냥 디그리 센체로 했더니 비교적 50%까지 데이터가 빠지는 데 어느 정도 유지되는 데 비해서 아이전 벡터는 특히 그 숫자가 적을 땐 이 변동폭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기에는 그냥 연결중지성이 낮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한 가지 여답인데 눈치가 빠르신 분으로 보겠지만 여기서 영어의 그 디그리 센트럴 라티가 채치피티에서는 학위중심성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일부러 그건 한번 왔던 거고요 예, 보통 연결중지성이라고 많이 번역하죠 저희는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교적 이제 저한테는 친숙한 그리고 약간 문제, 질문, 방법론 어떤 방법론의 설명과 같은 그런 인문학적인 설명이나 그 방법론 설명이 비교적 깔끔하기 때문에 영어라는 장벽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네트워크 이론에 관한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 많은 양의 데이터, 적은 양의 데이터에 관한 그런 서구 학계나 영어로 쓰진 논문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쉬운 부분 역시 데이터 쪽에서 나온대는데 나오는데 이제 General Cultural Analytics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도 공개가 되었고 근데 그 데이터 공개된 데이터셋을 보니까 엑셀 파일 하나에 노즈라고 표시된 요하가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가능하면은 요거를 많이 늘리지 말라고 하는데 뭐 아이디, 버거스, 이름에다가 라벨에다가 타이프, 롤, 플레이스, 크라이머를 쭉 해가지고 요렇게 딱 하나 노드만 제시하고 이게 데이터인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이제 서로 검증을 위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사실은 학자들, 뭐 그냥 인문학자들이 각 주에 뭐 이 사건에 관한 기록은 뭐 조선왕조실력 몇 년 몇 년이니까 내가 맞는지 틀린 니가 가서 확인했으면 이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 데이터셋을 이렇게만 공개하면은 모르겠어요 요거를 가지고 다시 엣지네트워크를 다시 짤 수는 있겠죠 약간 노가다를 하거나 그러면은 근데 그걸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 아니면 실제로 어떤 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엣지 데이터를 직접 검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엣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이제 뭐 디그리 센처를 숫자로 보이거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는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컴퓨터에서 이제 그 오기, 이토, 코모다와 같은 게 6명 강조했는데 이토가 왜 강조되었는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명 이 그동안 학자들이 그 부각하지 못한 그 학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왜 그러지 못했는가? 그리고 실제 이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야 했는가에 대한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뭐 설명할 수가 없다라면 아예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자료의 한계상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 한코초라는 사료가 일본산 연구자들한테는 뭐 잘 알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느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잘 사료의 특징이나 그런가 모르니까 조금 더 넓은 오디언스를 생각하면은 그런 얘기까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 인문학자들이 원래 쫓아내서 하는 얘기지만 인터내셔널 스머글링 네트워크를 해놓고는 결국은 그 일본의 인문들만 분석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은 제목은 조금 아쉽지 않느냐 뭐 그 정도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원래 이런 거 왜 생각했지 이상으로 오늘 이 네트워크에 관한 제 논문 소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바루 선생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니 네트워크 분석 연구도 많이 하셨고 제가 많이 했나요? 몇 개 안 했는데? 몇 개나 있다는 게 많이 한 거야 한국에서는 재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방법론 서술도 재미있게 적었고 이제 디지털 방법론을 인문학 연구에 적용하는 적용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논쟁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 깔끔하게 정리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논문 자체도 재미있게 읽었는데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저는 좀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미 좋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 공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정제되지 않은 로우셋, 노드셋만 공개를 하셨거든요 사실 공개할 거 엄청 많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본인이 이제 바꾼 그리고 실제 개피에 임포트했던 수많은 데이터셋이 있을 거예요 실제 엣지 테이블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공개 안 했고 또 그 개피 자체가 저장이 당연히 되죠 개피 그 파일을 그냥 공유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안 돼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출력물 pdf 형식이든 png 형식이든 그 이미지 출력물도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복잡하게 가면은 개피 파일 안에서 네트워크 어널리스트를 한 그 어널리스트 수치표 그것만 독립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걸 공개함으로써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데이터나 프로세스나 결과물에 접근하는데 훨씬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죠 지금?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분석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제일 아쉬운 측면이 이제 거기서 제시해 주시는 게 시각화 결과물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시각 저는 제가 궁금한 건 시각화가 아니라 실제 분석 수치입니다 그 디그리 센트럴리티로 하셨다는데 그 디그리 센트럴리티 실제 수치가 얼마가 나왔느냐 가 궁금해요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분이 공개하신 데이터를 제가 처리해가지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 사실 100% 보장은 못해요 처리 방법이 미묘하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게 같이 공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얼라이제이션 예쁘죠 예쁘긴 한데 예쁘긴 한데 좀 제약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왕에 그룹화를 한다고 했으면 아예 클러스터링 관련된 분석 기법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룹화를 시키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 기법도 그렇게 적용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측면도 있고요 시각화도 아까 전에 본인 의도에서는 이제 사건들이 그룹화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인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수치적이 아닌 본인이 질적으로 분리된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림 3번이죠 이거죠 색깔만 달리 칠해줬어도 훨씬 더 인지하기가 좋았겠죠 사람들이 아니면 아예 클러스터링 기법들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개피해 지금 현재 버전에서 그걸 써서도 됐고요 그걸 써가지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각화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림 1에서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기반으로 하셨는데 데이터가 적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림 1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신구라고 있죠 H-I-N-9 이 신구의 비트위닉스가 좀 궁금하거든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비트위닉스로 보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런 게 문제옵니다 모르겠는 게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그리고 데이터셋 자체가 많진 않죠 이게 총 몇 건이었죠? 111건이었나? 노드가 111개 정도 됐습니다 네 다 합쳐가지고 111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트라이하는 단계니까 처음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데이터가 적어서 그래서 편향성이 발생한다? 뭐 가능하죠 그거 가지고 너무 과도한 논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역사학의 연구는 정말 편향성이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네 말 좀 입혀 아니 근데 그 김방사님 그 편향성에 관해서는 근데 이게 저도 느낀 건데 약간 디지털 연구 방법으로 쓰다 보면은 그 편향성에 대한 공격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냥 역사학자가 그냥 전통적인 역사학자로 쓰면은 그래 네가 훈련받은 게 있고 네가 명성 있고 네가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너의 그 판단력을 믿을게 라고 하는데 디지털 쪽으로 연구를 하면은 바로 막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한 건 맞아 막 뭐 이 나열식 데이터는 다 원래 있는 게 아닌 이런 점들이 있어서 약간 그런 점은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작년 6월에 이제 그 힐덼데벨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제 노무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그땐 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먹고 지금 이제 좀 크려고 하고 있는데 그 김방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조금 디지털 이문학 처음 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게 되게 깊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것이 뭐 연결되어 있다라면 이제 색깔을 구분하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표를 보고도 딱 뭔가시 보여야 된다는 그 말씀 되게 공감을 하고 저도 같은 말씀을 김방사님한테 들었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이 표까지 만드는 거 개피해서 표 만드는 것도 좀 지난한 작업이네요 이게 또 폰트 맞추고 이제 출력시키고 이래서 보면은 그러나 거기에서도 조금 노무늬 글 쓰는 것만큼이나 좀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한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한 번에 팍 알아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 생각 다시 한 번 저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아픈 기억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학술지 시스템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원적으로 온라인에 나름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고 관련 데이터셋도 리포지터리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 추가적으로 심사자도 공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술지 시스템 자체가 더 관심이 많다 저희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 저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온라인 학술지가 먼저 하다 보니까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온라인 출판 먼저일 때 저는 읽을 때 그냥 PDF로 다운받아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PDF는 자동으로 이제 그림 위치를 변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는 그림이 안 맞아 왜 이딴 식으로 편집이 됐지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게 역시 온라인 디지털 출판 퍼스트인 형태의 논문이다 보니까 그런 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데이터셋 공개를 의무화하고 하필 그거를 이제 하버드 쪽에 넣으라고 한 것도 조금은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데이터셋 공개를 리포지터리를 자기네들이 정해주는데 그 정해진 곳이 하버드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흥미롭긴 한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을까 뭐 예 그런 점도 또 생각이 좀 났습니다 김발루 선생님 의견 거의 다 저도 동감하고요 사실 첫 번째는 시각화는 예쁘게 보여주는 건 중요하긴 한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수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한림대에서도 계절학기 수업하고 있는데 이 연결망으로 그래서 제가 한 게 시각화는 거들뿐이고 사실은 이제 그 수치가 중요한 건데 시각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각화는 예쁘게 할수록 좋고 그만큼 읽는 사람이 바로 이해하는 건 되게 좋은데 결국은 그 밑단의 어떤 수치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게 표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로버스트라는 표현은 사회과학 연구나 자연과학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이 얼마나 강건한가 혹은 강인한가 로버스트가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그런 연구도 많아요 감성 분석 같은 거를 모델 하나로 돌렸을 때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침소봉대할 수 없으니까 모델을 한 100개를 넣어가지고 그런 거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면 이거는 정말 로버스트한 거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사회과학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떤 모델을 넣었을 때도 이 데이터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로버스트한 거를 하려면 사실은 아...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가 로버스트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냥 그거 다 보여주는 게 더 로버스트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센트럴리티를 다 그냥 다 보여주고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는 좀 이게 그건 이제 숫자가 너무 노드 수가 적으면 좀 흔들리는 게 많거든요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걸 다 보여주는 게 더 로버스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치를 다 보여주고 어떤 기준을 했을 때도 이 노드가 중요한지 로버스트하게 보여주려면 여러 기준을 다 보여주면 오히려 더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는 반대로 나오더라도 내가 이 학자의 연구관과 이 연구 방법론과 이 연구 방향에 따라서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맞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사실 설명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이런 스몰 데이터에서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없고 그냥 공개해서 더 로버스트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하버드 데이터버스는 모르겠어요 하버드에서 되게 열심히 미는지 저도 몇 개 해외학술지 투구할 때 여기에 좀 투구 데이터 레포지터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몇 개의 학술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양 학계에서 요즘에 좀 많이 미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점점 많이 활성화되고 있긴 한데 아직도 적지만 그래도 뭐 기터브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이거를 더 유도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개인 레포지토리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 정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재미있게 읽은 편이었어요 이 논문은 전에 나왔을 때 초창기에 읽었는데 그래도 스몰 데이터 가지고 어떤 시도들을 했다는 거는 되게 재미있었고 이 정도의 논문이라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리뷰하면서 좋은 연구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높이 평가했던 것도 그거야 약간 자꾸 디지털 논문들의 많은 것들이 뭐 나 이런 방법으로 써봤다 아니면 뭐 이런 기술을 여기서 써봤다라고 하는 경우가 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뭐 제 석사지도에 쓴 기훈 선생님께서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각적 자료를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게 뭔데 하고 되게 투명스럽지만 되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조금 약간 표글에서 어쩔 건데 뭐 시각해서 어쩔 건데 그게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명쾌하게 뭔가 답을 하나 제시하고 생각거리를 줬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은 요걸 해가지고 결국은 그 뭐 차후 연구를 한다면은 밀무역이나 이런 불법적인 무역에서 그 수송지, 수송을 담당하는 사람들, 거래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볼 필요가 있구나라는 식의 얘기를 발전시킨다면은 그 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어둡게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저도 뭐 제 전공 영역이 아니니까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어려운 주제를 선택하신 게 아닐까 공무역도 많고 서신도 있고 할 거 많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뭐 비공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답은 아마도 데이터가 제 활용이 편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그 한코초라고 한 사료가 이제 각지에서 보면은 이메인 누가 좀 디지털화 한 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 타이핑까지 다 된 거 그래서 그냥 그 예 그리고 논문 맨 끝에도 나오지만 이게 어쨌든 워크샵에서 실험한 결과물이 나온 거다 보니까 조금 좀 그리고 본인 전공은 사실 조선사고 일본사 전공자는 아니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배웠는데 그래도 뭐 논문 하나로 출판한 만큼의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도 앞서 두 선생님이 거의 다 이야기하셔서 간단하게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국내 논문도 그렇고 해외 논문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논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 논문이라고 한다면은 그 조건은 뭘까?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는데 이번 논문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깊이 읽지는 못했고 어젯밤에 좀 간단하게 통독하듯이 한번 보기는 했는데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분석 논문이든 큐레이션 논문이든 대부분의 논문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되게 많이 포인트를 두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논문도 시각과 결과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쭉 아래쪽에 우연 설명을 해서 약간 논증을 해나가는 방식이겠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보다 더 주력해야 되는 거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디자인을 하고 스몰 데이터이긴 해도 어쨌든 나름대로 테이블에다가 자기가 데이터를 구축을 한 거죠 그 로직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기존에 그 문헌 자료를 연구하던 질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에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이행한다고 할 때 이 데이터로 변환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에 어떤 문제의식이나 관점이 어떤 근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추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조선시대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늘 이제 거기 초점을 두고 데이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기존 인문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대부분의 디지털 인문학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가진 한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좀 아쉽게 느껴졌고 또 하나는 두 분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디지털 인문학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인데 논문을 쓰기 위한 목적에서 데이터를 가공을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아 이거는 논문으로 쓸만한 지점이다 싶어서 그걸 정리해서 논문으로 쓴 건지 그거를 약간 좀 생각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맥락이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논문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이야기하면 공격받을 여지가 많을 수도 있는데 논문을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스러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건 당연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수행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되고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는 그 맥락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연구 재현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당연히 나중에 논문을 쓸 때도 굳이 뭐 이 연구를 수행할 때 활용한 데이터가 어떤 문제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된다라는 게 공개나 개방을 어떻게 잘해야 하는가 이런 지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타당한 근거로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큰 상관은 없다 제대로만 하면 논문을 위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 안 되나요?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대로만 만들고 그게 공개가 되고 그게 스몰 데이터든 빅 데이터든 보통은 스몰 데이터겠죠 그 스몰 데이터가 제대로 만드는 스몰 데이터들이 수없이 공개가 되고 그게 점점 스노볼처럼 굴러가고 그래서 더 큰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데이터 아카이빙 혹은 데이터 설계 혹은 데이터 디지털화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부르든 그쪽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만들다가 거기서 연구 주제가 발견되는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데이터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문제의식 중심으로 가가지고 데이터가 사이즈가 되느냐 딱 이 정도의 차이지 제대로만 한다면 둘 다 결국 공유라는 입장에서는 점차 커지고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둘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에서도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를 밝혔는데 뭐뭐를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거를 사료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문제에서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이 선생님 말씀에 제가 하나 공항한 건 뭐냐면은 네트워크 분석 이런 건 처음 됐을 때 제가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고 지금도 중요한 생각이라든가 하는 것인데 인문학 연구에서는 방법론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좀 안 맞다 그러니까 방법론도 알고 그거로 나중에 정해질지 알긴 알겠지만 내가 무조건 이 방법론을 변해서 어떻게든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이 좀 꼭 좋은 연구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석사 때 석사 때 그랬습니다. 방법론에 약간 심취해가지고 제 과거를 반성합니다 이거 왜 갑자기 고위 석사가 되고 이렇게 막 아니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법론을 좀 약간 이공계 쪽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방법론을 썼으니까 이거에 맞는 데이터는 뭐가 있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결국은 두 개가 만나더라구요 데이터도 만나고 방법도 만나고 주제의식도 다 이게 다 맞아야 좋은 연구니까 네 그러면 오늘 논문 리뷰는 이 정도로 맛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embaixo Kanaku